오리지널 K-래디오 최파타 토크쇼 이분의 노래 가사를 들으면 대체 어떤 사랑과 이별을 했길래 이런 명곡이 탄생했을까 감탄하게 만들고 특유의 따뜻하고 아련한 목소리는 우리를 추억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명곡을 시대를 타지 않는다는 말을 제대로 보여주고 계신 더 클래식의 김광진씨 최파타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십니까? 저 김광진씨 라고 신인 가수 김광진입니다 와 김광진씨 정말 오랜만에 오셨어요 아 그렇네요 혹시 언제가 마지막이었는지 기억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여기 원고를 보니까 2014년이었네요 그때 이제 최하정의 파워타임 18주년 특집 때 와주셨는데 그게 벌써 9년 전인 거예요 9년 동안 뭐 한 거죠 저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우리 김광진씨 제가 아까 딱 본 순간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막 오래 있다가 만난 사람 같지 않고 그냥 지난주에 만났던 사람 같아요 그게 어떤 친근함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외모가 대부분 이렇게 9년 만에 만나거나 활동을 안 하시다가 나오면 조금 외모가 조금 살짝 변해 있거든요 근데 막 너무 지금 스키니 하시고 막 머리에 펌도 하시고 막 이러니까 요즘 너무 활발하게 활동하는 아티스트라 제가 지난주에 만났던 것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살이 많이 좀 빠지셨죠? 네 네 네 어떻게 빼 좀 저기 탄수화물 좀 주려고 왔어요 아 빼신 거예요? 네 운동은 10시 아 그리고 이제 공연을 3월에 했는데 그래도 이제 뭐 제가 편이 많지는 않지만 항상 이렇게 좀 너무 좀 이렇게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에 한 두 달 동안 매일 걸었던 것 같아요 성공하셨습니다 너무 이렇게 느낌 있는 아티스트 같은 뭐 김강인 씨가 그동안에는 뭐 이렇게 직장도 다니시고 일도 열심히 하셔서 그러셨는지 조금 회사원 같은 느낌을 또 그걸 많았죠 시그니처를 이렇게 하고 다니셨는데 지금 완전 유럽의 아티스트 같으신데요 네 머리를 좀 처음 길러봤는데요 너무 반응 좋지 않아요? 너무 재밌는 게 지금 이제 여름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겨울이 되면 좀 덜 줄 것 같은 이게 머리가 있으니까 지금 더워? 네 네 그리고 이제 나이 들면 약간 모발이 좀 약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머리를 길고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하니까 평생이 보여요? 네 좀 머리 하루 안 감아도 좀 덜 티나고요 하루 어제 감고 안 감었거든요 그래서 컬이 너무 예쁜데요 그건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아니 저도 한 번 사실 머리 길리는 게 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처음에 굉장히 지저분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 중간 과정에 네 근데 이제 좀 안정기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너무 멋지십니다 네 하정서 님이 김광진 님 커리 제대로 씨인데요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 형태 씨가 뭐라고 하셨는지 혹시 보이시면 네 휴일이라 온 가족이 경포대에 왔는데 김광진 씨 나오신다고 해서 바닷소리 들며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있습니다 포만 모습이 완전 개구쟁이 대학생 같으세요 네 굉장히 젊은 보이시고 에너지가 있어 보이시고 지금 경포대에 가셨는데 지금 볼아보고 있네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광진 씨 경포대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음 오늘 날씨도 좋고 최형숙 씨가 네 광진 님을 쳇바타에서 볼 수 있더니 짜릿한 행복입니다 점심은 뭐 드셨어요? 더 클래식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하셨는데 저는 클럽 샌드위치 방금 갖고 왔습니다 그래도 꼭 드시나 봐요? 네 우리 최형숙 씨가 멋진 광진 님 점심은 뭐 드셨나 하셨는데 멋진 광진 님 이런 거 마음대로 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멋진 광진 님 있었군요 아 그래서 난 쑥스러워서 빼셨는 줄 알았어요 아 예예예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편이죠 근데 지난 3월 6년 만에 단독 콘서트를 여셨는데 뭐 너무너무너무 반응이 좋았다고요 사실은 뭐 저는 공연하면 늘 걱정이고 누가 오실까? 뭐 이런 걱정도 늘 하고 또 6년 만에 하니까 이제 아 정말 두근두근 걱정 매일 걱정이죠 또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걱정이 많아져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너무 반응이 좀 좋았고 여기저기 계셨던 팬들이 뭐 이렇게 제가 이제 SM 기획에서 처음으로 앨범이 나온 그 LP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오셔서 사인을 원하시더라고요 너무 멋지다 근데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가 두 개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를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어머 어머 광진 씨는 저도 한 개 정도밖에 없는데 자기가 두 개인데 뜯지 않은 거라고 저한테 갖다 주신 분도 있었어요 너무 멋지다 아니 근데 대부분 가수들이 자기 LP판이 없더라고요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렇게 주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이틀 공연이 다 완판 매진이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뭐 걱정도 많으셨겠지만 어떤 때는 몇 명이나 올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너무 들죠 근데 완전히 매진 기분이 정말 어떠셨습니까? 공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공연에 대한 약간의 트라우마가 항상 좀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많이 있었는데 숨어있던 팬들이 조금 이렇게 와주셔서 저도 나도 팬이 있나? 이런 생각이 좀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용기를 주고요 특히 이제 공연 후에 리뷰들을 많이 이렇게 블로그에 올리셨는데 정말 다양한 연령대에 정말 재미있는 리뷰들이 많이 올라왔고요 나이 좀 드신 분들이 이제 저희 노래 더클래식은 예전 노래잖아요 90년대 노래인데 그 노래 이제 박영준 씨가 허밍으로 시작한 노래 이런 거 나올 때 갑자기 폭풍 눈물이 막 났다고 그런 리뷰들이 좀 많이 올라와서 좀 신기했어요 김광진 씨도 6년 만에 콘서트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팬들의 반응 막 바로 앞에서 보고 그러면 막 울컥하고 막 감격스럽고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오랜만에 공연을 하니까 아직까지 관객을 이렇게 쳐다볼 만한 여유는 없었고요 그냥 노래 틀리지 않고 잘하는 데 집중해가지고 아마 이번에 앵클 콘서트 하면 좀 관객들을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엄청 긴장이 되고 그렇죠? 또 설레이고 어떤 노래로 콘서트의 문을 열까 무슨 노래를 불러야 팬들이 좋아하실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하죠? 그렇죠 순서 정할 때 첫 곡은 뭘로 하셨어요? 비타민이라는 약간 흥겨운 노래인데 조금 편곡을 바꿔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동경소녀 여우야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약간 제 나름대로는 약간의 기선제압 네 그러네요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했는데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엔딩곡은 아무래도? 엔딩곡 마법의 상이 있습니다 마법의 상이 동경소녀 막 쫙 이어지면서 네 그래도 좀 알려진 노래들이 네 나중에 막 마법에서 뭐 김강인씨야 뭐 히트곡이 너무 많잖아요 편지도 그렇고 어떤 곡을 제일 좋아하세요? 뭐 이런 건 우문이겠지만 그래도 편지 그래도 편지야 편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콘서트 팬사인회에서 김강진 씨를 위해서 헌정 연주를 해준 분이 있었다면서요 네 팬사인회를 이렇게 하는데 아주 젊은 남학생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사인을 받고 근데 또 마침 팬사인을 하는 바로 앞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헌정 연주를 해드리겠다고 그러면서 편지를 막 연주를 하더라고요 근데 줄 서 있었던 팬들이 노래를 다 따라보는 정말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이 상황은 뭐지? 그래가지고 약간 이렇게 좀 약간 겁도 나는데 이 상황은 뭐지? 근데 약간 거기서 좀 눈물을 흘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참았어요 나오려는 걸 우셔도 괜찮으셨을 텐데 네 좀 창피해서요 근데 그 이 영상이 좀 너튜브에 떠다니지 않아요? 조금 예 제가 올리진 않았는데 어떤 분이 좀 올리신 것 같아요 나 본거 같은 느낌도 들고요 너무 멋지다 보통 우리가 외국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느낌? 그러게요 그분이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서 연주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떨렸을 텐데 떨리셨을 것 같아요 지금 최파타 들으시면서 김광지 씨 콘서트 했었구나 못 가서 너무 아쉽다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달에 우리 김광지 씨 앵콜 콘서트가 열릴 예정입니다 생애 첫 앵콜 콘이라고요 생애 첫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욕인가 뭐 이런 생각도 아니요 대부분 여섯 가지 얼마나 공연이 안 됐으면 한 번도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그런데 그래도 저한테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김광지 씨가 성격상 이런 거 막 이렇게 나서서 하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앵콜 콘서트를 다시 한다 이러는 건 굉장히 좀 또 다른 면모가 보이고 또 팬들의 성원에 또 우리 김광지 씨의 적극성에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아서 아주 흐뭇해하고 팬들이 꼭 이렇게 공연을 좀 정기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셔서 이번에 이제 공연이 잘 돼서 그래도 그날 못 오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알게 되신 분도 있고 한 번 더 언제입니까 6월 16일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요즘에 주말에 공연장이 없어요 맞아요 너무나 많이 보러 다니시고 공연장이 그동안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공연장 잡는 게 되게 어려워서 공연장을 못 잡고 있습니다라고 SNS에 올린 적을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여기 어때요 여기 어때요 이렇게 막 연락을 해 주셔서 다행히 공연장을 합정역 근처에서 잘 잡아서 다음 주에 하게 돼서 지금 이제 좀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6월 16일 금요일 또 토요일 이렇게 이틀 금요일입니다 하루 금요일 하루 6월 16일 하루 여러분 6월 16일 날 우리 김광진 씨 첫 앵컬 콘서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창의진 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김광진 님 이번 단독 콘서트 공연의 부재는 다시 만날 때까지였잖아요 고현이 오신 모양이네요 이번 앵컬 콘서트의 부재는 따로 있나요 이런 것도 좀 정하셔야겠네요 다시 만날 때까지 근데 이제 금방 만났네요 네 다시 만난 날이었나 뭐 확실하지는 않은데 네 거의 비슷한데요 있습니다 만남과 이별에 대한 그런 노래가 많고 또 이렇게 공연을 하다 보니까요 제 노래는 대부분 이별에 대한 노래더라고요 앞으로는 좀 즐거운 이렇게 노래를 좀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네 이제 이별 노래 너무 많아서요 뭐 이별 노래를 많이 쓰시게 된 특별한 이유는 있으신가요? 대부분 아마 짝사랑을 많이 하고 별로 저는 그렇게 뭐 뜨거운 사랑을 해본 기억은 별로 없어서요 그냥 짝사랑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나이를 들다 보니까 꼭 남녀간의 이별이 아니더라도 많은 부모님과도 이별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이별을 해도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거라고 희망을 갖고 좀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게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앞으로는 이제 좀 신나는 노래도 많이 만들어보겠다 하셨는데 또 기대가 되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김광민 씨 어떤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좋은 일들이 많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에너지가 엄청 예전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데 사실은 한 7, 8년간 좀 상당히 침체했던 것 같고 일단 곡을 쓰지를 못했고요 지금도 곡을 좀 달래는 분들 뮤지션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좀 안 해버렸다니까 이게 또 좀 쉽지 않은 일이 돼버려서 올해는 좀 곡을 쓰는 게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김광진 씨가 정말 최파타 청취자분들 위해서 라이브를 준비하셨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 시간상 안 하셔도 된다 그냥 편하게 오셔라 하셨는데 해야겠다 하시면서 라이브 한 곡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한 곡입니까? 네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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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격 아무도 흥분 네 편지 넉 sido 괴롭히지는 않겠어 하고 싶은 말 화려했던 말 이대로 다 남겨두고서 혹시나 기대도 포기하려 하오 그대 부디 잘 지내시오 기나긴 그대 침묵은 이별로 받아 두겠어 해며 이만 다칠까 근심은 적어도 사랑은 사랑이오 더 이상 못 보아도 사실 그대 있음으로 힘겨 날 그를 견뎌 왔음에 감사하오 좋은 사람 만나오 사는 동안 날 잊고 사시오 진정 행복하길 바라겠소 이 맘만 가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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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사랑한 사람이여 더 이상 못 보아도 사실 그대 있음으로 힘겨 날도 견뎌왔으면 감사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사는 동안 날 잊고 사시려 진정의 복학을 바라겠어 이 맘만 가져가오 편지 김광지씨 라이브로 들어봤습니다. 지금 시각 1시 24분 되고 있는데 그야말로 라이브로 들었어요. 오롯이 그냥 김광지씨가 100%라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경님이 편지는 우리 사무실 MJ 막내도 좋아하는 최애곡입니다. 감사합니다. 5966님 너무 감미로운데요. 제 퍽퍽한 하루에 따뜻한 우유 거품을 뿌려주신 것 같아서 고소합니다. 퍽퍽한 하루에 따뜻한 우유 거품이래요. 너무 따뜻하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좋네요. 김광지씨 진짜 콘서트에서 눈물 흘릴만 한데요. 어떤 그 감성이 너무 김광지씨의 느낌이네요. 그 댓글을 하나 봤는데요. 이번에 공연 오셨던 분이 저는 김광지씨 데뷔 더클래식 콘서트 첫 번째 공연에 왔던 사람인데 그때보다 노래가 30배 정도 듣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더라고요. 그렇죠. 부끄럽기도 하고 저건 뭐 도대체 욕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예전보다 저음이 좀 좋아졌고요. 고음은 그대로 나아요. 좀 흉성은 약간 더 올라가요. 예전보다.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 계속 올라가는데 듣는 사람들이 약간 조마조마한데 계속 이렇게 올라가서 난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김광지씨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김광지씨 동경소녀 듣고 저희는 또 4부 계속 이야기 나눠볼 거예요. 지금 보는 라디오로 우리 김광지씨 보실 수 있어요. 과정 문화 속에 지켜줄래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에 지켜줄래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정의 파워타임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캐파타 초대석 추억을 노래하는 뮤지션 김광지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5070님이 저 지금 최파타 들으면서 티켓 4장 예매하고 있어요. 최파타 나오셔서 매진될까 봐. 성공했네요. 감사합니다. 2월 16일 금요일 앵콜공연 있습니다. 이혜영님 오랜만에 라디오 켰는데 노래 흥얼거리며 따라 불렀어요. 노래가 감성적이라 부르다 울 뻔했습니다. 해주셨네요. 강희주님. 광진 오빠 노래 들으면 교복 입던 시절로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기타 잘 치던 언니가 항상 광진 오빠 노래 기타 치며 잘 불렀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혜영씨가 노래가 감성적이라 부르다 울 뻔했다고 하셨는데 이 느낌이 뭔지 너무 알 것 같아요. 아까 김광지씨가 편지를 부르시는데 어떤 기교 없는 기교가 너무나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동기홍 소녀 조금 좀 길게 들었으면 좋았는데 괜찮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전곡 들려드릴게요. 뭐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아요? 너무 죄송스러워서 아닙니다. 4833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애기 엄마라 그런지 행복을 주는 노래랑 유치원에 간 사나이가 유치원에 간 사나이 좋아합니다. 광진씨 아들딸은 좋겠어요. 아빠가 이렇게 예쁜 노래도 만들어주고 아드님 따님 두 분이시죠? 그럼 아들이 먼저고 네. 딸이 그러면 대부분 이제 아빠가 가수거나 작곡가가 하면 약간 그런 재능이 좀 울려받잖아요. 어떻습니까? 좀 음악에 관심이 좀 있고요. 아들은 좀 곡을 좀 만들어서 발표를 하곤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면 가수예요? 글쎄요. 가수라고 얘기하기는 좀 모르겠는데 본인은 작곡도 하고 작곡하고 노래도 하고 노래를 발표를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본인에게도 좀 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도 아 얘기를 안 하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럼 체포타에서 처음이십니까? 이런 얘기를? 네. 그냥 오늘 그래도 한 번 라디오에 나오면 어떨까 해서 오늘 체포타에서 처음으로 소개하고 다음부터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그럼 아드님 허락은 받으셨어요? 아까 전화를 했어요. 오늘 혹시 노래를 한 번 들려드리면 어떨까? 그랬더니 아빠가 원하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자기는 틀어도 괜찮고 안 틀어도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이에요? 서로 좀 서로 이해하는 그럼 혹시 작업을 할 때 좀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세요? 조금씩은 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이렇게 데모를 만들면 저한테 보내요.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도 보내고 이렇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 뭐 그렇게 하면 주로 이렇게 괜찮다는 곡을 좀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많은 곡을 이렇게 이제 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긴 하지만 뭐 김광희 씨 아드님이라는 뭐 인포메이션은 아예 없었던 거고 네. 한 번도 라디오에서 안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활동명이 따로 있어요? 활동명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뭐예요? 헤이븐이라는 이름으로 헤이븐? H-E-I-V-E-N인가? 헤이븐? 합성된. 아 그러면 헤이븐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활동을 한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네. 한번 최애 파타 분들에게 약간 청취자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고요.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저는 그냥 장기적으로 좋은 곡을 많이 쓰면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겠냐고 하고 요즘에 이제 좀 이제 워낙 다들 음악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타 좀 배워라. 그래서 요즘 레슨도 받고. 그러면 아주 냉정하게 아버님이 보셨을 때 헤이븐의 음악은 어떤? 뭔가 뭔가 좀 감성은 있는 것 같은. 뭔가 감성 있는 게 어려운 건데 그게 있군요. 모르겠어요.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해. 그러면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 헤이븐의 키 이걸 들을 건데 이걸 아버님이 좀 DJ처럼 소개해 주세요. 헤이븐이 부릅니다. 키 듣고 올게요. 와 아버님도 박수 쳐주세요. 기광진 씨 치세요. 아유 쏙스럽습니다. 와 헤이븐의 키 듣고 오셨습니다. 제가 뭐 호들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런 기분 알겠죠. 너무너무 좋은데요? 아 그래요? 저 지금 빠져들어가지고 막 너튜브 찾아보고 막 그랬어요. 있네요. 네 있습니다. 헤이븐의 키. 뭐 댓글도 뭐 목소리가 맑아서 듣고 있으면 기분이 상쾌해진 노래 너무 좋아요. 뭐 정아 이름이 김정? 아 마음이 힐링되고 따스해지는 곡입니다. 노래 진짜 너무 좋아요. 누군가의 감성을 움직일 수 있는 음악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세상을 느낄 수 있게 된 거야. 난리 났네요. 와 대단한데요? 노래를 좀 가끔 이렇게 쓰는데 어떤 거는 좀 제 취향이 아닐 수도 있고요. 젊은 좀 요즘 음악 트렌드인 것 같고. 와 헤이븐의 키. 와 정말 좋습니다. 산책하거나 드라이브 할 때 들어도 너무 좋고. 이렇게 햇살 비치는 창가에 앉아서 들어도 너무 좋고. 아 헤이븐이 아드님이시군요. 헤이븐이 엄청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에 또 이렇게 해서 세상에 최파타에서. 네 처음으로. 처음으로. 그래도 이렇게 최파타 가족분들하고 같이 들어서 저는 상당히 좋네요. 아이고 헤이븐의 키 듣고 오셨는데 구지은 씨가. 친구 다섯 명과 함께 듣고 있는데 동시에 감탄사를 낱말했어요. 몽환적이면서 세련된 음악에 한 번만 들어도 딱 기억에 남고 듣고 있어도 또 듣고 싶어지는 곡이네요. 진짜 그러네요. 아니 그리고 천천히 좀 읽어주세요. 이렇게 좀 은미하게. 곽선일 씨가. 첫 소절 듣자마자 너무 좋아요. 음색이 특히 좋은데요. 노래를 들으니 왜 지난 좋은 추억들이 떠오를까요. 그렇구나. 진짜 첫 소절 듣자마자 너무 좋았어요. 8009님이. 네 음원 사이트에 가서 검색했더니 헤이븐 씨 곡들이 있네요. 앨범에 사진도 있는데 광진 님이 보입니다. 네 광진 씨가 살짝 보이더라고요. 0712님이. 네 아내분이 작사가로 광진 씨랑 같이 작업도 많이 하셨잖아요. 두 분 사랑과 일을 다 잡으셨네요. 같이 일하면서 언제 인생 최고의 파트너를 만났구나 느끼시나요. 아 또 이런 질문이 있네요. 같이 작업을. 그러니까 작업하시면서 이제 사랑하시게 된 거네요. 가수가 작사가로.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셨다고 그랬었나. 아닙니다. 네 네 네. 그냥 음악에 좀 그런 관심이 있어서 같이 작업하면 좀 이렇게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솔직한 얘기 좀 할 수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대화가 잘 되고. 네. 내 인생 최고의 파트너를 만났구나 느끼시나요 하셨어요. 그냥 뭐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좋은 친구. 근데 그 아까 얼핏 봤을 때 가족끼리 다 한 노래도 있다고. 네. 와 이건 뭐 너무 멋진 거 아닙니까. 그냥 뭐. 엄마까지 아빠까지 아이 둘까지 같이. 그냥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앨범을 내신 거예요. 아니요 한 곡만. 한 곡만. When Christmas Comes Town. 네. 오 이것도 진짜 사랑이 넘치는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다 막 이런 캐롤을 부르고 막 크리스마스 노래 부르고 막. 298님이. 네. 저는. 아이고 잠깐만요. 이걸로 이제 끝난 거예요. 네 네. 그 이제 에이븐의 키 노래는. 어휴 근데 하여튼 좀 아모님이 좀 자랑스럽겠어요. 그런데 뭐 제가 특히 이렇게 좀 많이 도와줄 수도 없고. 아 그러면 도와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지켜보는 건데요. 근데 꽤 좋은 곡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최근에 일본어로 곡을 또 하나 썼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너가 도대체 일본어를 어떻게 알고 썼나 그랬는데 그런 거 이렇게 서슴지 않게 지도를 하는 점은 좀 저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아빠의 뭐를 닮은 것 같아요? 뭐 좀 글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것도 닮고 싫은 것도 닮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건 어떤 걸 닮고 싫은 건 어떤 걸 닮은 것 같아요. 제 아들은 좀 엄마를 닮아서 좀 이렇게 태도가 저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 이런 거 저보다 좀 신뢰가 가는 그런 것들이 좋고. 또 뭐 가족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렇게 좀 많이 성숙하고 청소년 때는 좀 사춘기가 심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안정된 모습. 성실하고 음악도 좀 하고 싶은데 제가 많이 도와주는 건 없어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아주 자랑 안 하시는 것 같으면서도 막 너무 아들에 대한 아드님에 대한 사랑이 막 곳곳에서 느껴지네요. 자 그러면 298님이. 네 저는 김광진님 사랑해서요. 그걸 키움 히어로즈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이 곡을 히어로즈 응원가로만 알고 있었는데 원곡이 따로 있었더라고요. 진짜 명곡인데 요즘 야구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아 이분은 히어로즈 팬이신가 보네요. 네. 야구. 광희 씨가 이제 키움의 광팬이시라고. 네. 야구 좀 과몰입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야구 때문에 뭐 즐거워도 하시고 힘들어도 하시죠. 줄일 필요는 뭐 있으세요? 너무 영향을 줘요. 그래요? 어떻게 영향을 받으세요? 경기 이렇게 지고 나면 깍깍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뭔가 기분이 상당히 우울하고요. 그리고 막 과도 나고. 그렇지만. 그리고 또 한 번 이기면. 이기면 또 그걸. 무슨 아니 야구 이긴 게 뭐 나한테 뭐 주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무슨 자식이 뭐 잘한 것처럼 막 희망의 샘솟아 희망이. 희망이 샘솟아서 야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뭐 되지 않을까 뭐 열 번 지고 한 번 이겼는데 뭔가 희망의 막 샘솟고 그래서 가끔 이제 이거를 좀 줄여야 되지 않을까. 영향을 너무 줘요. 너무 줘요. 야구가 뭐라고. 그리고 또 이제 가을에 딱 경기 이제 져서 딱 끝나잖아 시즌. 그러면 이제 계속. 아니 야구가 뭐지? 야구가 먹는 거였나? 그러면서 완전히 관심이 급감해요. 우리 팀 이제 끝나면. 아니 야구가 도대체 뭐? 야구가 뭐 먹는 거였나? 뭐 이렇게. 남이 뭐 이기면 야구는 왜 보는 거야? 아 진짜. 너무 웃겨요. 야구 팬들은. 진짜 팬이시네요. 네. 윤나미 씨가. 광진님 원래 가수 그리고 펀드매니셔 투자함러였습니다. 요즘 주식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주식 초보가 조심해야 할 것. 처음부터 끝까지 빈내서 투자하지 말라. 네. 빈내서 투자하지 말라. 투자는 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 지키셔도 크게 망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참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자 광고 듣고요. 고윤덕 씨가 지방도 콘서트 해 주시면 좋겠어요. 대부분 서울 경기에서만 하니 지방에는 슬퍼하셨네요. 네. 좀 생각을 해보시고 계시다고. 내년에는 꼭 시도하겠습니다. 최미란 씨가. 네. 와 시간 순삭이네요. 콘서트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그런데 왜 한 번만 하시나요. 요즘 막 그 미리미리 하지 않으면 그 대관 잡기가 너무 힘들대요. 공연장 잡기 너무 힘들었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겨우 잡았고. 좀 미리미리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키파타 초대석 오늘은 김광진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저는 뭐 헤이븐의 노래도 알게 돼서 너무. 그리고 특별히 정말 최파타에서만 이렇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뭔가 좀 이 프로그램에 그래도 애정이 있고. 감사합니다. 뭔가 좀 재밌었어요. 네. 끝으로 우리 최파타 청취자분들에게 그리고 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 네. 오랜만에 너무 좀 뭐 조그맣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이 반겨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음악을 해서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는 게 제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 많이 해봤고요. 감사합니다. 앵콜 콘서트도 다음 주 금요일 잘 하시고요. 끝곡으로는 또 이 노래를 들어야죠. 더 클래식의 마법의 성 들으면서 김광진 씨하고는 인사하겠습니다. 광진 씨 씨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곡은 정말 OUR